순천시가 이달부터 관내 홀몸 어르신 50명에게 사랑의 반찬 배달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모범 음식점 등 33곳이 참여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주 1회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세상 생활관리사들이 반찬을 배달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생활도 살필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반찬 배달 사업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으며 내년부터는 참여 음식점을 추가 모집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